아이바오, 입 뜨고 있네. 아이바오가 입맛이 좀 없대. 지혜의 사고를 치겠다는 거지. 아이바오의 사고를 잡아달라고? 자, 소생님 친구들 안녕.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아이바오와 바오 가족들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아이바오가 아주 촉각을 건도세우고 있는 일이 있어요.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아이바오랑 러바오 사이에 사랑이 싹트고 있다. 금슬이 좋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아이바오랑 러바오와 사랑을 나누고 나서 지금 과연 아이바오가 임신이 됐을까 안 됐을까에 촉각을 건도세우고 있습니다. 판다들은 번식 특이성이 있고 아주 예민해서 임신과 비임신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본 직전까지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할부지가 매일 소변 분석을 해서 호르몬의 변화를 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빨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판찰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으면 좋겠고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솜죽을 가지고 저장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대나무 종류가 달라요. 바로 왕죽. 늦죽이라고 하는 대나무. 판다들에게 기호성이 가장 높은 죽순 중에 하나인데 이 늦죽을 대량으로 초저온 냉동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자, 한번 얼마나 분량이 됐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작업을 해야 될 물량은 와우, 저기까지 200kg입니다. 200kg. 아, 지금은 6시 반인데 아침 6시 반. 지금부터 200kg을 작업을 하고 나면 아마 오전이 다 가고 오후까지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꾸딩이 친구들. 사실은 할부지가 대나무 종류를 이야기해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죠. 자, 지금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 죽순은 5월에 과거 가족들에게 줬던 죽순이랑 좀 다르죠. 자, 솜죽죽순은 약간 색깔이 이렇게 연한 방색 계열을 띄면서 무늬가 없었어요. 무늬가. 무늬가 없었는데 이렇게 왕죽이라고 하는 왕죽이라고 하는 죽순에는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이걸 호피무늬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솜죽이 맹종죽과 솜죽이 다 나고 그럼 그 다음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왕죽죽순이 납니다. 늦게 난다고 해서 늦죽. 늦죽이라고도 불러요, 늦죽. 자, 늦죽은 우리 바오 가족들이 아홉죽 잘 먹는데 나중에 늦죽을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와, 이게 늦죽이었구나. 포바오. 엄마의 치명적인 귀여움을 포바오가 따라해보고 싶은 거야? 아유, 귀엽게도 잠을 자네. 예뻐, 예뻐. 포바오 예쁘게도 잠을 자요. 잘 먹고 잘 자고 있으니까 예쁘네. 포바오. 이렇게 피자는 소리가 있구나. 이따 보자. 포바오. 포바오 고구마 향을 좋아하나요? 어? 포바오가 꿀고구마 향을 좋아하는군요. 아, 이렇게 꿀고구마의 포를 가까이 대고 생일자다니. 아우, 아프다. 아, 우리 판단인가가 향기롭다고 하지만. 하하. 뭐해? 그렇게 앉아서. 아이고야, 포바오 몸 유연하다고 자랑하는 거야? 응? 유연하다고 자랑하는 거야? 포바오? 아이, 잘 잤어. 아이, 아부지. 아부지, 아부지, 아부지. 왕. 어이. 아이고, 잘 잤어요? 응? 네, 어제 저녁에 아이바오에게 준 대나무들을 아이바오가 많이 안 먹었어요. 네, 이쪽에도 대나무를 많이 안 먹은 한적. 아이바오. 우리 먹방 아이바오께서 이렇게 대나무를 많이 안 먹었다는 건 전화가 오고 있다는 겁니까? 아이바오 부쩍 잠이 많아지고 먹는 게 줄고 있어요. 아, 만나서 우리 러바오는 아주 잘 먹겠습니다. 러바오. 아이바오가 입맛이 좀 없대. 입맛이 떨어졌대. 아이바오가. 응. 너 괜찮아? 그래, 많이 먹어. 아이바오. 쉴이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다 오래. 응? 아이바오. 소변을 좀 저취할 거예요. 푸구아. 뭐해? 어? 푸구아 뭐해? 아이고, 할부지 오는 소리 듣고 얼른 또. 에이. 푸구아, 돌아앉아. 돌아앉으세요. 옳지. 아이고. 빙돌았네. 빙돌았네. 자, 푸구아 오늘 또 영양제를 드셔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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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옳지. 아, 36.5도예요. 아, 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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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어우, 치아 상태 아주 좋아요. 아주 치아 상태 좋아요. 푸구아 어렸을 때 이렇게 배 마사지 해주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응? 배 마사지 해주는 거 지금도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잉. 아잉. 조, 다리 쪽은. 어디 보자. 음, 다리 간지러워. 아, 푸구아 간지럼 타는데 또 하나 찾았다. 푸구아 간지럼 타는데 또 하나 찾았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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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 안쪽이 간지럽군요. 여기가. 아잉. 아잉. 풀드랍에서 쉬고 있어요. 아잉. 밖에 나가서 워터호도 먹고 운동도 좀 하고 와야지. 자, 아잉. 아잉.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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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상해. 늦잠도 자고. 밖에 나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아, 몸에 무슨 변화가 오고 있나요? 자,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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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을 시킨 다음에 안정적인 기간을 지나고 나서 러브아오를 만났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야생에서 같으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육아를 하고 독립을 시키는데 아이바오는 푸바오를 더 오랫동안 잘 돌봤죠. 그렇지만 아이바오가 임신이 되건 안되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판다들의 아주 정상적인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 아이바오의 상태를 관찰하는 중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왕죽이라고 하는 죽순을 러브아오가 보인거에요. 겉껍질에는 커피모니가 있지만 겉껍질에는 커피모니가 거의 없거든요. 러브아오가 잡은 부분, 잡은 부분 일부에만 약간 커피모니가 남아있는 죽순, 왕죽이라고 하는 죽순이에요. 왕죽 죽순은 지금 굉장히 연하고 아주 부드러운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판다들이 솜죽 죽순이 끝나갈 때쯤 나오는 왕죽. 우리 죽의 죽순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너의 기억을 더 먹어버릴 거야. 너의 미소를 더 먹어버릴 거야. 우리 어제를 더 먹어버릴 거야. 우리 사랑을 더 먹어버릴 거야. 먹어봐요. 아까 죽순 맛이 조금 다를 거야. 왕죽 죽순 처음으로 먹어보는 건데. 아마 왕죽 죽순이 더 맛있을걸? 어때 맛이 더 좋지? 이제는 솜죽이 끝나고 왕죽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 이 죽순을 먹게 돼. 이것도 오래가지 않으니까 난 맛있게 먹고. 최대한 할부지가 공급을 해줄 테니까 일단 나올 때까지 맛있게 먹어보자고. 와 이거 할부지 줄래? 에? 안 줘? 할부지 주세요. 할부지 주세요. 아프고 머리가 이렇게 좋아요. 할부지가 한 입 달라고 죽순을 뺏으려고 하니까 자기 팔로 할부지 손을 눌러버렸습니다. 지금 아유 똘똘해요 우리 꼬바오. 똘똘해요. 아유 착해. 왜? 할부지 손 잡아달라고? 왜요? 아유 봐오. 잠자는 모습이 이게 뭐야. 아유 또. 이렇게 대자루 누워서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네? 왜 공딩을 그렇게 높이 드시죠? 아유 봐오. 우와. 우와. 잘 들었다. 아유 봐오. 이렇게 오래 잠을 다요? 응? 아유 봐오. 갑자기 잠꼬리 가 됐네. 응? 저기 누워있는 친구가 누굴까요? 바로 푸바오인데. 어마무시하게 먹어대고 있습니다. 러바오도 쌓기 힘든 탑인데. 자 요거는 푸바오만 요정도 살 수 있네요. 와. 5층 석탑. 와우. 푸바오가 요즘에 먹고 나면. 아 자꾸 죽순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꺾어서. 자신이 힘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아 죽순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할부지가 지키고 있다가. 다 먹고 나면 바로. 아 실내 놀이터로 들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하려고 해요. 와우. 와. 일어났어요. 까치가 깍깍거리니까. 잠시 돌리는데. 탑이 무너질까 봐. 얼른 손으로 탑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푸바오. 정말 멋지게 탑을 쌓았는데. 푸바오 다 먹고 오늘도. 너 죽순 사리를 하려고. 아직 다 죽순은 사리를 하려고. 푸바오. 푸바오 한 줄에 딱 걸렸어 그치. 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딴청을 피우고 있어요. 푸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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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이었어? 아 그만 포기하고 들어오시죠 아 푸바오 지혜의 사고를 지켰다는 거지? 빨리 그만하고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푸바오 푸바오가 포기할 줄 모르고 지금 적순서리를 감행하고 있어요 마치 조사 기억 하나 찾아냈네요 아우 안돼 안돼 푸바오 제발 푸바오 와우 아 푸바오 제발 푸바오 자 푸바오 이제 포기하고 들어와 아들이가 만나면 좋으면 좋겠네 그렇지 잘 생각했어 푸바오 에이 여보세요 퇴근 시간 다 돼서 그렇게 열심히 되시고 그래요 아잉 푸바오 한참 더 먹을 거야? 아 들어가서 안쪽에서 먹으면 어떻게? 옳지 자 하이 내려와봐 옳지 자 내려오쌍 옳지 착해라 착해 착해 들어가자 푸바오 하이 바오 내려 보자 여자라 눈 뜨고 있네 건너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에이 눈 떴네 하이 바오 안 자는 거 알거든 대박 뭔가 냄새를 맡았지 에이? 눈 깜빡깜빡 자 보여 아이 바오 잘 자 아빠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아이 바오 러 바오 푸바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버 실버 버튼을 받게 되어서 정말 정말 기뻤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이 바오와 이렇게 서서히 변화가 오고 있는데 아이 바오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도 좋은 소식 기대해 주시고 할부지 응원해 주시고 다음 한 주간 잘 지내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요즘에 푸바오 인기가 아주 핫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판다월들을 찾고 있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푸바오를 만날 때 조금 조용조용 만나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반응이 잘 되겠습니다